1시간 후 아 그니까 왜 그러냐고 뭐 맨날 나만 쓰레기야? 나만 나쁜놈이야 나만 맨날 우리 그냥 시간 좀 갖자 뭐라고? 그냥 시간 좀 갖자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그냥 하지마 하지마 안해 안해 나도 안해 끊어 짜증나게 하고 있어 정확히 죄송하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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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칼리해줄건데요 이윤이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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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응 여보세요 왜 그게 아니라 너 왜 이윤이윅만 보내 너 왜 이윤이윅만 보냈냐구 아 연락하지말라니까 하 하 하 알아서 끊어 깍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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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? 오키? 깍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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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키도끼 오키도끼 여보세요? 아 왜? 야 오키도끼 뭐냐? 아 연락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전화해 아 그러니까 오키 오키도끼 뭐냐고 그거 대답한 거잖아 대답 무슨 대답이 오키야 무슨 대답이 오키야 야 오키가 무슨 대답이야 오키가 오키가 뭔 대답이냐고 그게 그만하자 진짜 그만해? 뭘 그만해? 왜 자꾸 말꼬리 자꾸 놀아도 사람 짜증나게 해 존나? 존나? 진짜 존나 열 받게 하네 진짜 야 너 지금 어디야? 어디긴 집이다 너 거기 있어라 진짜 오지마 진짜 거기 있어 진짜 존나 짜잉나니까 오지 말라고 끊어 저 오맥 죽여버린다 진짜 오지 말랬어 내가 오지 말랬어 내가 아.. 존나 열 받네 비밀번호 오늘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뭐 먹을까? 손대국 먹을까? 손대국 좋지 우리 귀도 먹자 귀에? 어 귀에 털 달린 걸로 털 달린 거? 자 우리 그냥 혓바닥도 넣어달라 혓바닥 구멍숭숭 풀린 걸로? 하하하